집착과 거부감을 현대인이 느끼는데 못 느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무의식에서 딱 올라와서 느끼는 순간 표면을 지금 버려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딸려다녀 집착 올라오면 쭉 따라가고 거부감 올라오면 싫다고 막 거부하고 그냥 그걸 해버리는 놈이 누구냐 나라는 애고예요 가짜나. 가짜 나가 진짠 줄 알고 그걸 해버려요 그래서 사회비 교수한테 끌려가는 광신도들 좋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좋은 게 그게 집착인 줄 모르는 거야 사랑받는 느낌이 딱 올라와서 사랑받는 마음을 느끼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사랑받는 느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 올라오자마자 너무 그동안에 그걸 버리고 수치 주고 했던 가해자 마음이 세니까 집착을 해버려요 훅 달려가는 거지 또 반대로 집착이 셀수록 미움에는 거부감이 커서 일하거나 힘든 일하거나 자기가 싫은 거 그걸 다 미움으로 느끼거든 그 미움 받는 마음이 딱 뜨면 바로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안 하는데 그 거부감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집착도 인식을 못하고 못하니까 집착한다고 무조건 좋고 거부감을 느낀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거 거부감이야 하지만 거부감을 딱 이기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중에 보면 자기가 싫은 거 절대로 못하고 자기 학생의 본분을 안 지키는 아기는 다 그거야 거부감에 딸려가는 거예요 왜 딸려갈까요? 집착과 거부감에? 집착과 거부감을 표면의식으로 알아차리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못 느껴 그냥 딸려다녀 집착과 거부감에 그러면서 호불호 좋다 싫다 좋다는 집착 싫다는 거부감 그거를 이렇게 느끼려고 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느껴 느끼려고 일부러 해봐도 괴로운데 안 느끼려고 하지 괴로운 건 그래서 안 느껴요 집착과 거부감을 딸려다니면서 날마다 가짜 내가 사는 삶에 함몰돼서 어리석게 살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걸 머리로 안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알아야 돼 몸이 모르거든 몸과 마음이 모르니까 집착과 거부감을 이렇게 느껴주면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현실에서 딱 올라와도 아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거부하고 있네 거부감에 보네 가짜 나네 하고 분리가 될 수 있어요 머리로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저절로 우리 몸은 집착과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그걸 느끼면 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수행 초기에는 거기 막 딸려다녔지 근데 이제 안 속지 거기에 예를 들면 예전에 내가 예뻐하는 제자면 집착이 올라오니까 웬만한 것도 다 이뻐 보이고 딸려가는 거예요 내가 거부감이 느껴지는 제자는 거부감 느껴지니까 그 거부감을 계속 밀어내고 근데 거기 안 딸려가는 거야 이제는 딱 내 마음이지 이건 이게 정답이 아니야 내가 거부감이 든다고 걔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집착이 올라온다고 걔가 좋은 애가 아니라 걔가 집착이 쎄네 집착을 버리네 거부감을 버리는 애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일으키는 걸 알아요 이 집착과 거부감으로 상대를 평가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평가해 버려 나한테 집착을 올리고 좋은 느낌을 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 내 거부감을 모르고 집착을 모르고 거부감이 올라오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내 거부감인 걸 모르고 자꾸 딸려가죠 그래서 그 딸려가는 걸 없애고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한 마음공부를 통해서 내가 거부감이 드는 사람한테도 사랑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이 딱 올라와야 돼 줄 수 있어야 돼 알고 보면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사랑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에서 보면 내 상사가 싫어 거부감이 올라와 그렇다고 해서 이 거부감에 딸려가면서 계속 싫어하면 사회생활이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죠 상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다른 어떤 마음보다도 가장 내 문제라는 걸 알기 어렵고 너무 진짜 같아 나라고 느껴지는 게 호불호 집착과 거부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느껴주고 표면의식화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 따라가지도 않고 내 거부감이 올라왔네 내 집착이 올라왔네 하면서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내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집착과 거부감을 알 거라고 생각했어 집착하면 무슨 느낌인지 막 사랑받는 마음이 집착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마음을 쫓아가 막 내 거야 뺏는 가해자죠 우리 수행용어로 하면 거부감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싫다고 밀어내 혐오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부 반응 이걸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현대인이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막 쫓아가죠 그래서 현대인이 이걸 자각할수록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애고가 죽어 가짜 나가 죽어 가짜 나가 클수록 내 인생은 엉망이 되거든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인생 그냥 폭망인 거야 가짜 나가 진짜 저거 끌려다니다가 그래서 앞으로 영체마을 프로그램에 이 집착과 거부감을 또렷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그 느낌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아주 밑바닥에 깔고 하려고 해요 이 집착과 거부감을 표면의식으로 뚜렷이 알아서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다른 마음들을 알 수가 없어 다른 마음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딱 올라와 사랑받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딱 올라오면 벌써 집착과 거부감의 수치애고가 딱 이렇게 잡아버리거든 그래서 이걸 거부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집착과 거부감도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분리하겠어 마음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집으로 타지면 기본이야 토대이기 때문에 그걸 늘 모든 프로그램에 깔기도 하고 완전히 그걸 분리만 그것만 분리해도 마음은 저절로 분리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집착과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 하고 그 거부감에서 집착에서 해방되고 진짜 편안함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그걸 알게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예정입니다 여러분 10월에 지리산 영채말로 오픈하면 많이 많이 오셔서 그 집착과 거부감을 분리하는 그 프로그램 시간을 뭐 몇 방 며칠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단품으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되게 효과가 좋을 거예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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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